바로 우리 첫번째 요리를 걸고 하는 시작 게임은 상하자오 참참참 게임 참참참? 상하자오로 이렇게 참참참하는거죠? 그렇습니다. 상하자오 참참참 게임입니다. 자기의 옆사람과 일대일로 대결을 해서요. 세종승자만이 요리를 드실 수가 있어서요. 와우. 근데 한 명이 남잖아요. 한 명이 남네요. 왜 그래? 바로바로바로바로바로 제가 부전승이에요. 아 왜 왜 형이 부전승입니까? MC의 권한이에요. 불만 있어요? 불만 있습니까? 뭐 과해요. 불만 있어요? 저도 MC잖아요. 혹시 노인공형 없습니까? 네? 없어요. 네. 네 그렇습니다. 제가 MC이기 때문에 바로 부전승입니다 여러분. 우리 바로 시작을 해볼까요? 좋습니다. 준비되셨죠? 준비될래요. 준비됐어요. 아 그럼요. 저거 또 받아준다 또. 멤버잖아요. 제가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 우리 지민이. 지민이. 자 그러면 누구랑 지민이한테 악감정이 있었던 사람. 나오세요. 빨리 나가세요. 사동 사동 사동이야. 내가 뽑을거야. 너 들어가. 스펙타클하네요. 너 들어가. 너 나와. 너 나와. 너 나와. 오늘 랩몬? 랩몬 씨 마티나 콘셉트입니다. 네. 약간 오늘. 오늘. 목에 한 것도 보고. 네. 화분을 하나 쥐어드려야 될 것 같은데. 내가 잘못 집었다. 제일 큰 자네. 제일 작은 자네. 자. 너 나왔다 해봐. 자. 바로 게임을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제가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자. 상하좌우에요. 위아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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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나요? 자. 그럼 바로.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니. 아까 니가 님으로 했잖아. 방송에 엄청 딜레 된단 말이야. 네. 알겠습니다. 빨리 가면. 자. 시작해보겠습니다. 자. 지미 성공교. 점. 와. 원샷이 형. 와. 야. 야. 너 단층 아닌가요? 유도했어요. 안녕하세요. 자. 다음. 하고싶은 사람 먼저 나오세요. 그 다음. 그다음. 그 다음. 들어가세요. 가요. 쭉쭉 가요. 자. 바로 비 공격으로 갑니다. 상하좌우죠? 네 상하좌우입니다 마지막으로 신형과 정국이 1차전 마지막입니다 아 이거는 먼저 공존하는 사람이 유리한 5,6,7,7,8 점점점 점점점 야 너 못하는게 뭐냐? 아 빠세워 좋아 자 그럼 4강전을 바로 시작하자 부정성이야 5,6,7,8 점점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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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고가자 5,6,7,8 점점점 점점점 좋아! 미래를 본다니 좋아! 내가 미래를 봐! 자 이렇게 첫 번째 이효리의 우승자는 우리 전종국!